기회되면 영화에 나왔던 와이너리들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. 저는 일로 엮인 사람하고는 연애 안 해요.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. 그냥 가죠. 우리 어디 가서 딱 한 잔만 더 할게. 술 마시고 실수해 본 적 없어요. 제가 술은 취해도 남한테 빈팩 끼치고 그런 거는 절대 안 돼요. 그냥 버리고 가자. 사랑한다면서요. 우리 사귀기로 했잖아요. 진짜요. 오빠 어디야? 뭐야. 우리 이제 그만 만나. 녹음은 리브 스튜디오에 가서 할 거니까. 수경씨. 여기도 그 영화에 나왔던 바로 그 와이너리에요. 혹시 정우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? 혹시 정우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? 미안해요. 갑자기 일이 생겨서.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해요. 우리 정말 사귀기로 한 거 맞아요. 아세요? 뭐에요? 감사합니다.